지주에 왔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사람이 타다. 뭐라고요? 사람이 타다 해서. 궁금하다 진짜. 놓고 가면 진짜 베토벤이 나올 것 같아요. 베토벤. 오스트리아. 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오스트리아 쪽인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라든지 그리스 이쪽입니다. 가봤어요? 미키 씨? 저요? 이탈리아요? 이탈리아는 안 가봤습니다. 스탈리아 이건 아시죠? 노래. 스탈리아 아무 말 없는 기대가 스탈리아 스탈리아 얘는 낫지. 낫지. 야 아니 어떻게 지중해 마을. 적응이 안 된다. 적응이 안 돼. 적응은 안 되겠지. 나는 잘 돼. 아니 지중해 마을을 어떻게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막 프랑스에 온 것 같아. 어. 프랑스는 아니고 이태리 남부쪽 나폴리라든지 그리스 이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요? 아니 건물 자체가 그런 건물 같잖아. 하여튼 외관에 온 것 같은데. 그래요? 어. 약간 느낌 있어. 한 번 이렇게 좀 앞으로 가보시죠. 네. 걸어. 네. 네. 아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좀 아팠다. 아 아니 지금 또 햇빛이 있으니까 사람 또 살아보이네. 느낌 나지? 네. 여기 뭐 커피숍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여기 왔으니까 우리 그냥 형 머리나 좀 깎자. 아 머리요? 뭐 미용실 있어요? 이거 하나 있네. 하자. 애기. 죄송한데 개 깎는대요. 개. 에? 개. 개 깎는. 아니 가능해. 가능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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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 하지 말라니깐 진짜. 가라 모습야. 하주니께 화났어. 하주니께 Daha Ki Kiss from theaks. 아니 왜 장아지 있는데 말이야. 공식이 있어. 왠전의 개리열 완전. 잘한다. 하주니께 화났어요. 야 또 하나 뭐 여기 왔으니까 지중해 느낌 왔으니까 일단 좀 명품 잠바 하나 입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명품인데? 아니 잠바 한번 입어볼래? 입어봐 이거 따뜻해? 이거 메이크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아 진짜로? 난 진짜 몰라 진짜 몰라요? 이게 뭔데? 이름이 뭐야? 아 이거 그럼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뭐 비닐봉지 아니야? 레저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벗고 한번 입어봐요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니 근데 난 그냥 이게 더 좋아 사람이 다르네 귀요 귀요 한번 보자고 아니 별른데 야 미키도 옷이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뭐 에어컨 솔직히 생각하다 약간 진짜 느낌 있어 어? 아 진짜 나 이거 주려고 그랬거든 왜 낮에 좀 작아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진짜로? 그거 되게 비싼 건데? 후회하지 마 아니 진짜로 이게 더 좋아 진짜지? 어 후회하지 마 아 후회 안 한다니까? 알았어 어 이게 뭔데 이거 아 진짜 몰라? 몰라 아니 모른다고? 구찌 들어봤어? 구찌 들어봤어? 루이비통 그거 들어봤지 그럼 페레가모 그거 못 들어봤지 페레가모 못 들어봤어? 그러면 몽클레야? 몰라 아 그래? 보스는 알지? 나이트클럽이? 보스 나이트클럽이? 보스 나이트클럽이? 언더나 알지 티피코씨 알지 이랜드 이랜드 알죠 그 다음 언더우드 그거 좋은 거잖아 후회진저 아 그건 알지 어 그거 알아 햇빛이 또 짱짱하네요 여기 햇살도 너무 좋은데 네네 너무 눈이 부셔 저 가서 커피나 앉아 먹지 뭐 어 안에 실내 들어갈까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어 알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봐봐 왜왜왜 잠깐만 봐봐 아니 그니까 갑자기 왜요 한번 돌려봐봐 카메라 돌리면 딱 나와 어어 쭈앜 야 아니 또 어디서 이런 걸 야 아니 어디서 또 이런 걸 또 구해왔어요 아니야 햇빛 가리려고 여기서도 또 들이대네 이길 수가 없다 아 구했어요 아니 여기 있어 햇빛 가리려고 졌다 진짜 아니 아니야 사람 아니야 아니 이거 한참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았는데 없더라고 이번처럼 햇빛 딱 갈려지잖아요 아 아니 돌렁돌렁 이걸 어디서 또 가져와가지고 쳐다보신다고 이곳이 그 원래 어디 어디 썼던 거예요 그거 여기 이렇게 있고 아 누가 버려놓은 거예요? 네 어 이거 뭐 그대로 놔둬도 될 거 아니야? 하하하하 야 야 여기니까 커피숍 이쁜게 되게 많네 어어 아 진짜로 커피숍이 많아요 진짜로 그럼 뭐 커피 여기까지 왔으니 커피 한잔 먹고 갈까요? 먹자 뭐 실내에서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야외에서 아이 부딪히게 야외에서 아 그래요? 돌아가면 이쁜데 맞더만 어 저쪽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이 있네 아 가슴을 뗀 것처럼 눈물 안 뺀 것처럼 하핳 하핳 아 커피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느낌있게 어 지중해 왔으니까 네 아메리카노 하네 어 네 두 분 있으니까 지중해가 아니라 네 예 아 응 아니 진짜 부 cousin 어어 자riad 우리 캠핑 왔으니까 먹방 해야죠 먹방 아니 황첼형은 벌써 식사 끝난거 같은데 왜왜왜왜 하하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핳하핳하 뭐있나? 뭐라 찍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줄은 뭐 할 때 쓰는 줄이야? 뭐 어디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아니 아니야 말 만지고 손 손 왜 이렇게 까매졌어? 손 손 한 번도 아닌데! 아... 아 아닌데! 아.. 소송하다 손톱 깎고잉 아니 연예인들 연예인이요? 네 연예인평 걸렸다. 내가 볼 때 미키 채널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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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전쟁날 샀네 미키! 지수미가 반으로 갈라니까 그 와중에 똑 샀어 소리 들렸어요? 미키도 사람이네 여기서 한 번 웃기려고 한 번 잘 나왔어 저도 이제 한 번 얼굴이 안나오니까 장으로 한 번 웃겨봤어요 장개그네 장개그네 장세형 얼굴 보면은 아니 근데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 앉는 이유는 뭐예요? 저기가 역광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여기가 좀 더 도와주기에는 카메라가 오신다 아니 전 연예인들 야 그거까지 이제는 알았어요 아니 그럼요 얼굴 보면 꼭 도와주고 싶은 얼굴 아니에요? 도와줘 인마 내가 니 돕고 인마 평소에도 옛날에 많이 돕고 살았는데 진짜로? 형이 남을 도와줬다고? 그럼 네 봉사활동 뭐 어떤 거 했어요? 연예인 봉사활동 많이 나갔었죠 어 탈렌트 가수 뭐 영화배우 개그맨 등등 단체 그런 연예인 봉사단이 있었거든요 예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사랑의 밥 차라고 있어요 밥 퍼주는 거 네 노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약간 좀 뭔가 여러가지 안좋으신 분들 네 봉사활동은 밥 퍼주러 그 하러 갔는데 그 밥 퍼주는 아주머니께서 저거 다 보시더니 아주머니? 야 봉사 하러 갔는데 가보고 줄서래 야 Francis 아 cop 그 리얼로 웃었거든요 이보 씨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일부러 좀 웃어준 것 같기도 하고 아 웃겨있어 이거 아 진짜로 웃겨있으면 웃겨있다고 인정해야죠 그 아니 비주얼하고 딱 봤잖아요 통화한기랑 아 이모가 이제 바쁘지로 왔는데 무슨 소리냐 저 줄 서지 아 못땡해 버리지나 봐야 되니까 아 내가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보고 이제 뒤로 가라고 줄 서서 줄 서서 이제 하나 있는데 뭐뭐뭐 내가 목욕탕 갔는데 나보고 떼 좀 밀어달라고 떼 밀어달래? 어 나도 하나 있어 뭐뭐요? 나 뭐요? 나 뭐요? 나 찜질박아서 떼 다 밀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씻고 잘해 오옹 엄마가 씻고 잘해 오옹 엄마가 씻고 잘해 아 아 내 거만 나오는데 광수야 네 잠깐 카메라라 와봐 왜왜왜왜 그만ials 아이씨 하고 네 요 밑들어 카메라 밑들 코 들어봐 오른쪽 코 아니 아니 내 코가 막혀서 그러는데 보이나? 오른쪽 코? 코 고마워 잠깐만요 아 왜그래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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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의 미래처럼 저 뒤에께 쓰러져 있네요 그렇네 이게 이보이 미래야 이거 감청인생이다 왜 니 미래지 이제 들어가시죠 어 저쪽 아이가? 방향이 아니아니야 저쪽이 아니라 저쪽이요 네 저쪽이요 저쪽 왜냐하면 저 앞에 저기 개있잖아 개 아 왜왜왜 아 왜왜왜 아니 자기가 앞으로 가 아 진짜요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